아 진짜 22에서 22라래요 이건 알아요? 기본 모르니까 제시가 저는 아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 개념이 난 이걸 좀 이상해 이게 막 22m 가는 거예요? 그리고 93에서 22m 가서 거기를 왜냐면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에 있어 나 저희가 출발 시험 싸움이요 아니 이거 어디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그거 아직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? 근데 내일 있을 것이 대충 어디인지를 모르겠네 모르겠네 서유리 후보생은 저랑 같이 했었으면 그냥 느낌을 상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못할 우리는 진짜 저기 끝에 가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미라 후보생 유성 후보생 김형숙 후보생 다 괜찮습니다 제시 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18에서 18cm 배고픔일 거 배고픔일 거 그냥 제시보다 한 집이 나와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를 가지고 있으면 3위를 있어도 못 찹니다 1위는 1위는 2위 있어도 못 찹습니다 잠을 듣고 제시는 거의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알려고 했던 그 후보생들 그 이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이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나는 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고생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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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명 10명 아니 근데 선택한 1명만 됩니다 제발 전화 같이 하길 제시 후보생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머리를 써서 간다는 그런 훈련에서는 한양 받지 못하는 후보생입니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돌 자체를 돌려서 맞추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아니 시원하다고 아 지돌 자체를 돌려서 이렇게 굳이 하는게 좀 왜 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그쵸 그쵸 정체물을 독도법 선행학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 아